안녕하세요. 뉴스빔의 한지윤 기자입니다. 오늘은 한정둑성동원의 눈썰매장이 개막, 개장하는 첫날입니다. 제가 한번 이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보겠습니다. 뒤에 있는 튜브들이 이제 눈썰매인데요.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좀 플라스틱 튜브, 플라스틱 썰매를 탔는데 이제는 다 튜브로 변했네요. 한번 타보겠습니다. 워터슬라이드 타는 것 같아요. 워터슬라이드 타는 것 같습니다. 아아. 오호 스푼! 으아아악! 으아악! 으아아악! 으악! 간다! 춥니다! 오 이거 진짜 빠르네요! 이거 생각보다 되게 스피디하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꼭 한번 타보세요 진짜 재밌는데? 또 타야겠다 오랜만에 타니까 또 새로운 재미입니다 뚝섬유원지에 오셔서 눈썰매 이번 겨울에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과 함께 와서 썰매를 타러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뉴스핌 안재훈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핌의 한지훈 기자였습니다